네 안녕하세요 백의투비입니다 네 어 이베스트 지난주에 그 해외주식 거래 해가지고 받았죠 네 오늘 5시에 나온다 준다 그랬는데 이베스트 해외주식 장고 메뉴에서 확인하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쉐어 글로벌 에너지 ETF 25US달러 예 그게 당첨이 됐고요 네 뭐 5천원 빼고 한 2만원 정도 남은 것 같고 NH 기업 인수 목적 25, 23일, 24일 청약이죠 네 수요예측 결과가 나왔고요 어 일반 매점 500만주 증거는 100%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행히 없고 36개월 후에 반환 예정금액은 2028원 이자가 0.48%고요 경쟁률이 높게 나왔죠 네 높게 나온다거나 상관없이 이제는 기간 하향은 9.3% 거의 무의미하고 네 대신 밸런스 제 10호 스펙이죠 네 금액이 좀 주저앉았죠 제가 산 가격보다 좀 아래 있고요 저는 네 조금 샀는데 산 이유가 어 스펙이 뭐 2100원 2200원 이 사이에 네 적정가가 고정도에 형성이 되고 있고요 뭐 크게 손해받은 5%라는 계산에 하여 일단 들어갔고요 어 상당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 유진 스펙처럼 네 한번 상승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뭐 리스크는 감안해야 되고요 네 NH 기업 인수 목적이 20호죠 네 36개월 반환 금액이 2028원 네 0.48%고요 어 금액이 좀 크죠 400억 네 어 코스닥이고요 이전에 유가증권 시장 상장할 때 900억 가까이 됐었죠 800억인가 900억 네 소약기일은 23일 24일 추석 끝나자마자 바르고요 어 나비기일은 28일 주말에 끼어 있어 함불일이 좀 길고요 어 이제는 뭐 마이너스까지 땡겨가지고 네 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수요이츠 경쟁률은 1017.44대1 네 어 미화가격이 굉장히 많고 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있지 않고 어 일단은 모집가액이 많기 때문에 네 배정이 많죠 어 배정이 500만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스펙보다는 한 4배에서 5배 정도 많은 거고요 뭐 상장일날 상장일날 최악을 해가지고 균등을 네 균등을 멸주 20주 준다 그러면은 그게 크게 의미가 없죠 네 한 100주 예전처럼 100주 200주 정도는 받아야겠죠 어 대신 밸런스 제 10% 스펙처럼 뭐 균등을 6주만 받는다 그러면은 네 아무 의미가 없겠죠 뭐 200원씩 했는데 이렇게 1200원 받자고 네 여기서 균등을 넣고 하는 건 좀 바보 같은 짓이고 네 어 그래도 한 50주에서 100주는 나눠줘야죠 네 그래야지 균등을 해가지고 네 뭐 치킨 한 마리라도 네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어 비례까지 한다 그러면은 좀 많이 받아야겠죠 네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뭐 10% 수익률이니까 한 100에서 200만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네 그래야지 10% 정도 먹고 10에서 20 정도 들어가니까 네 그렇게 계산을 하고 청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만약에 시세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상장일날 2100원 언더에서 2000원 50원 정도 내외라 그러면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0에서 200만원 정도 네 담아야겠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담았기 때문에 네 담아야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